오늘 얀미가 갖고 온 거를 내가 살짝 봤는데 아 대박 꿀팁이던데 완전 맞아 결항간 주식부자 이야기 별주부쩐! 안녕하세요 얀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벅쇼입니다 아 내가 펜을 들고 있네 안녕하세요 벅쇼입니다 아니 우리 오늘 첫 만남인데 나 선글라스 끼고 왔잖아 뵈는 게 없어 괜찮아 요즘에 굉장히 직사광선이 강하고 굉장히 또 유럽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니 사실은 라섹했어 라섹했는데 방송해야 돼서 눈 화장을 못하니까 만나자마자 TMI가 넘치는 거야 우리 그렇게 친밀한 사이가 됐으면 좋겠어 자 오늘 얀미가 갖고 온 거를 내가 살짝 봤는데 아 대박 꿀팁이던데 완전 맞아 내가 오늘 가지고 온 팁은 엄청난 팁이야 다들 이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거를 사실 몰라 우리 얀미는 공인중개사니까 본인이 공인중개사니까 이거를 알았을 순 있는데 솔직히 오늘 이 방송 들으면 다들 한 100만원씩은 아낀다 라고 보면 돼 진짜 진짜 어 진짜 다들 보증하는 부대가 개런티를 해야겠어 보증한다 보증해 자 우선 이것만 하면 부동산 계약할 때 이것만 하면 대출 수수료? 대출 수수료가 아니지 대출이자 0.2%포인트 깎아주고 또 중개수수료 10만원 깎아주고 또 확정일자 내가 안 받아도 돼 이게 대단한 것 같아 왜냐하면 이게 다른 건 몰라도 전세대출이자 0.2%포인트 깎아주는 거는 보통 우리가 대출 받으러 가보면 신혼부부 첫 대출 아니면 청약저축 통장이 있을 때 보통 0.1% 깎아주거든 0.1%포인트 0.2%포인트면 진짜 어마어마한 거야 그러니까 0.2를 깎아준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고 중개수수료 10만원도 되게 좋은 게 까딱하면 100만원 넘어 요즘 요즘 그냥 100만원 맞아 나도 100XX만큼 한 160만원 정도 낸 적 있는데 욕하는 줄 알았어? 낸 적 있는데 10만원이면 요즘 왕복 차비에다가 밥 한 끼 정도는 사먹을 수 있는 돈이다 그러니 말이야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받아낼 수 있는지 그걸 알려줄 거야 좋아 좋아 자 다들 귀 기울여서 들어줘 바로 이게 전자중개계약이라는 것이야 내가 가져왔는데 이거는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거고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하는 거야 자 그럼 넘어가 볼게 우선 이걸 이용하면 사기꾼들을 만나지 않을 수 있어 아무래도 나라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것 같네 맞아 이거를 이용을 하면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을 안 하고 하는 중개 보조원들이 사기치는 거 이런 거를 좀 근절할 수가 있어 왜 간혹 공인중개사인 줄 알고 믿고 거래를 했는데 어? 자격증 없는 사람이야 그럴 수 있지 이런 경우들이 있어 그럴 수 있어 맞아 맞아 그리고 자격 취소당한 사람이야 아 정지당하거나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일 수 있어 근데 그거를 막을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좋은데 그리고 거래 당사자들의 휴대폰 사전에 인증을 하거든 그래서 거래 당사자들이 계약하는 사람이 진짜 맞는지 그거를 내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 서로서로? 어 여기 보면은 휴대폰 본인인증을 꼭 해야 되거든 그리고 신분증도 찍어서 보내야 돼 아 그렇지 신분증을 위조하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 맞아 맞아 그래서 두 개 다 봐야 되고 또 이 나 말고 그 집에 계약이 안 돼 왜냐면 그 전에 이중계약으로 문제가 됐던 적이 굉장히 많아 그래 옛날에 종이로 하면 사실 이게 계약을 안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 우리가 그럼 그럼 나랑 계약을 해놓고 다른 사람이랑 또 계약을 해가지고 전세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었어 아니면 어디랑 전세 계약을 맺어놓고 어디랑은 여기랑 원래 월세 계약 맺은 거예요 해놓고 다른 사람이랑 또 전세 계약을 맺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세 사기를 쳤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집은 전입 신고 자체가 불가능해져 나만 가능해 아무래도 전자로 하다 보니까 그렇지 자 그리고 계약서를 잃어버려도 돼 이거 하면 잃어버리면 안 되겠지만 어 그 분실의 우려도 확실히 줄어든다 네 나는 계약서를 되게 잘 잊어버리거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어 그래서 나 같은 애들한테 이게 진짜 좋은 건데 이거 내가 만들어 놓은 거다 이렇게 딱 들어가잖아 그러면 이렇게 거래 당사자에 들어가서 내 이름 치고 주민등록번호 치고 해가지고 본인 인증을 휴대폰으로 이렇게 하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아 나 이거 너무 귀찮더라 요즘에 뭐가 인증하는 게 어 휴대폰 번호 쓰고 인증번호 여섯 글자 외워야 되잖아 요즘 그냥 되던데 하면은 내 거가 이렇게 나와 이 계약서야 계약서 아 이게 자체가 계약서다 계약서 딱 따른 거야 이렇게 어디서나 볼 수 있어 핸드폰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핸드폰으로 언제나 내가 가진 계약서는 원본이야 음 그래서 언제나 내가 이 계약서를 찾아볼 수가 있다는 아주 굉장한 장점이 있어 자기의 가득한 이 바탕화면 그리고 아까 말했던 중개수수료 10만원 바우처가 나오는데 이건 선착순이야 아 이거 그냥 주면 안 돼? 어 선착순이고 이게 10만원 바우처를 주는데 어 2023년 거를 내가 가져왔거든 글씨가 너무 작아서 내가 읽어줄게 대상은 이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85제곱미터 및 3억 원 이하의 집이어야 되거든 근데 우리 대부분 85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3억 이하의 집에 살잖아 이게 85제곱이 국민평형이라 그래서 국민평수 국평이라고 하는데 24평에서 25평 정도인데 우리 다 이 정도 집에 못 살아 이거 서울에 집값 보통 한 11억 해 요즘에 아 그치 그래서 나도 한 15평? 뭐 이 정도 11평? 이 정도에 사는데 그러면 가능하고 또 집값도 3억 이하면 가능해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가능하고 그리고 대학생 가능하고 사회초년생 최초 입사일로부터 3년 이내인 사람들 가능해 우리는 안 돼 알지? 아니 환내기는 안 되네 어 우리는 안 되고 신혼부부 가능해 신혼부부 결혼 3년 이내 또는 예비부부 가능해 그리고 고령자 65세 이상 가능해 나 왜 이렇게 손을 떠냐 그리고 임대인 가능해 임대인이 가능하다는 건? 집주인도 가능하다는 거야 집주인도 이걸 요구할 수 있다 10만 원? 10만 원 받아갈 수 있다? 10만 원 가능하다 증빙서류 이런 거는 아까 내가 보여줬던 국토교통부 전자거래 계약 시스템 거기 들어가면 이거를 소상히 볼 수가 있어 소상히? 그리고 진짜 좋은 거는 계약하러 직접 안 가도 돼 안 가도 된다고? 그래도 중개사는 만나야 될 거 아니야 약간 우리는 그런 게 있지 이해가 잘 안 돼 직접 만나야 되는 건데 아무튼 뭐 그리고 전세대출 그냥 넘어가지 말고 전화로 해도 된다는 건가? 이게 왜냐하면 인증을 다 하잖아 본인 인증을 다 하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전자서명을 하면 계약서 그냥 그걸로 끝이야 거기서 확인설명서 이런 것까지 다 그냥 끝나거든 그래서 상관은 없어 그리고 전세대출 우대금리를 적용을 받는데 여기 나와있는 은행들만 돼 보면 거진 다 있어 KB분민은행 있지 우리은행 있지 신한은행 있지 이거 하나씩 다 눌러보면 몇 퍼센트 포인트 인하되는지 나와있거든 은행마다 약간 다를 수 있다 부산은행 대구은행 이렇게 소상이 다 나와있어 전북은행 하나은행 농협 경남은행 이렇게 다 있고 그리고 확정일자가 알아서 부여가 돼 아니 우리는 보통 확정일자 받으러 동사무소도 아니지 요즘에 뭐라고 하지? 주민센터 주민센터 옛날 사람이어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받아야 된다고 직접 보장을 그러면 되게 떨리잖아 마음이 떨리잖아 나 전에 누가 받았을까 근데 이런 건 걱정할 거 하나 없는 게 우리가 대부분 이 계약서를 이사하기 전에 쓰잖아 그렇지 그렇지 계약서를 먼저 쓰고 한 한 달 후에 이사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잖아 맞아 그럼 계약서를 쓰고 뭐 계약금을 그날 보내고 한 한 달 후에 이사를 가서 이사를 함과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잖아 자 근데 이거는 이런 개이득이 있어 계약서를 쓰고 나서 두 시간 지나잖아 확정일자가 그냥 부여가 돼 자동으로 자동으로 부여가 돼 그러니까 더 먼저 부여가 되는 거야 이런 개이득이 있다 굉장히 좋네 근데 이게 왜 안 되는지도 좀 얘기를 해줘 잘 안 되니까 우리가 그러면 가서 무조건 해달라고 조르면 되는 건가? 그랬으면 좋겠어 난 사실 그랬으면 좋겠는 게 잘 안 해주려고 하는 이유가 아까 그 국토교통부 시스템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신청을 해야 되고 중개사들한테 굉장히 귀찮은 작업이거든 그래서 다들 안 하고 싶어 할 텐데 나는 이게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권리라고 생각해 사실 이거 엄청난 이득이잖아 맞아 이거 어디 가서 공짜로 이렇게 받을 수 없는 것들인데 그럼 그럼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0.2%포인트 이거 진짜 귀하단 말이야 그럼 그리고 다른 것도 그렇고 확정일자 같은 경우도 미리 이렇게 찍어준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다른 사람이 찍어주는 것도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알아서 딱 찍어주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 그리고 또 이렇게 부동산 거래 신고 같은 것도 여기서 하면 그냥 자동으로 되거든 그리고 언제나 은행 갈 때도 계약서를 오늘 가져와야 되는데 안 가져왔어 그러면 그냥 휴대폰으로 휘리릭 해가지고 그냥 뽑아도 되고 인쇄도 언제나 가능해 그래서 이렇게 쓰면 너무너무 좋은데 중개사들이 사실 귀찮고 하기 싫어서 안 하고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잖아 중개사분들이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힘들어하는 것도 있어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중개사들이 중개 수수료 어떻게 드렸었어 아 그치 나는 현금으로 드리고 영수증을 받긴 했어 아 그랬어? 그분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거 안 해주면 뭐라 그래 그러면서 영수증을 발행해주긴 했는데 좋은 분이다 맞아 잘 만났지 근데 전자계약서 쓰잖아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얼마 받았는지까지 거기 다 기입이 돼 누가 좋아하겠어? 우리 그래 그 탈세 국세청이 좋아하겠지? 국세 그래 하지만 누가 싫어하겠어? 그분들이 싫어하겠구나 그래서 싫어할 거야 그래서 아마 좀 꺼려하실 텐데 나는 이게 사실 법제화 됐으면 좋겠어 그게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얘기한 게 굉장히 좋은 제도고 국토교통부에서 우리가 PPL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런 좋은 제도는 좋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나서서 이렇게 얘기해준 건데 그럼 그럼 기왕 국토교통부가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마련했기 때문에 잘 썼으면 좋겠어 인센티브를 좀 중개사들한테 준다거나 아니면 좀 의무적으로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의무적으로 좀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가서 사실 우리가 쭈뼛거리면서 사실 우리는 중개사무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떨리는 일들이잖아 맞아 맞아 굉장히 약간 쫄리는 일들인데 의리 될 필요가 전혀 없고 이런 걸 꼭 꼭 꼭 해달라고 요구를 했으면 좋겠어 그래 들어가자마자 그냥 전자계약 돼요? 라고 먼저 물어봤으면 좋겠어 집 있어요 거 아니라 저 똑똑똑 전자계약 돼요? 이거 꼭 물어봤으면 좋겠어 그거 더 좋은 것 같다 진짜 꿀팁이네 그래 자 나는 여기까지고 갑시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구독과 함께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.